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유튜브 북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더 와일드로봇 첫째 날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48페이지까지 읽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도 다 나가셨나요? 진도 다 나가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 못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진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읽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제가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앞부분 한 이만큼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앞부분이 어려운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무슨 내용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와일드로봇에서 주인공이 여기 로봇이죠 화물선이 몇백 개의 상자를 싣고 가다가 난파가 되고 그 상자 속에서 살아남은 로봇이 딱 하나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동물들이 로봇을 이렇게 두드리다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고 로봇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봇이 야생의 섬을 둘러보면서 동물들도 보게 되고 조금 조금씩 이 섬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까지가 이 챕터 20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이런 거 적어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하고 싶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18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 와서 좀 안전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장에서 세이프티라는 느낌 저도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디에 가서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니까 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모션리스라고 표현을 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안전한 걸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혹시 이렇게 모션리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안전함을 즐기시는 성격이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신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클럽이니까 제 얘기만 여러분이 들으러 오시는 건 아니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나눠주실수록 이 북클럽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북클럽을 즐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챕터 12에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솔방울들이 이 로봇 머리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옮기고 피해 다니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곰에게 막 쫓기고 난 다음에는 솔방울을 이용해서 곰을 막 짜증나게 하면서 살아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솔방울들이 되게 고마운 거죠 솔방울은 그냥 중립이잖아요 혼자서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맙게 여겨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면 되는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더라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어 그게 또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오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20챕터까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로즈가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나를 변신시켜야겠다 카모플라주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이 섬에 똑같이 내 외형을 변신시켜가지고 섬의 동물들과 이 섬의 자원 환경을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내가 많이 지켜보고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많이 지켜보고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즈가 지금 여기서 새들의 언어와 곤충들의 언어를 오랫동안 들으니까 동물들의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행동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소설을 읽고 오디오북을 듣고 또 미드를 보고 미드에 나오는 상황들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 이 과정이 이 로즈가 동물들의 말과 곤충들의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그 과정이랑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목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의 말을 많이 듣고 남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더 많이 들어야겠구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많이 관찰하고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챕터까지 읽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정말 재밌게 읽는 방법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에 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있을까? 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 동물들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런 거를 내가 이 주인공의 감정이 되어서 직접 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그렇게 읽으면 책이 훨씬 더 와닿고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로즈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나 이 20챕터까지 읽으면서 단어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나요? 저도 이렇게 단어를 많이 찾았어요 제가 단어를 찾는 방법은 우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이렇게 적어두고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뜻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아 앞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런 뜻일 텐데 이렇게 짐작을 하고 짐작한 뜻이 거기 사전에 나오는지를 찾아 봅니다 영어 단어 한 가지에는 한 가지 뜻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요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동사로 사용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짐작한 뜻 그리고 내가 짐작한 모양이 이 사전에 있는지를 먼저 짐작을 하고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더라고요 여기서 리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리터 뒤에 ed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조금 변형된 거란 말이에요 짐작을 해보는 거죠 이 로즈의 눈이 반짝이는 물체에 뭔가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 해변가에 리터를 되었다 해변가에 뭔가 흩어져 있나 해변가에 뭔가 버려져 있나 대충 짐작을 하고 나서 영어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리터라는 말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뜻이 쓰레기라는 뜻이더라고요 쓰레기라는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는구나 버려져 있다는 뜻도 되는구나 흩어져 있다는 뜻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 사전을 보면서 예문도 보면서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더 와일드 로봇의 첫 번째 분량을 읽으셨는데요 다음 진도는요 34 챕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34 챕터가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로는 99 페이지까지입니다 34 챕터의 이름이 더 마더이에요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나게 얘기 나눠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혹시나 정해진 진도보다 더 빨리 읽으셨다 하시는 분은 재미있게 진도 쭉쭉 나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디오북 검색하셔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같이 또 읽어보시고 그 오디오북을 따라 읽기 하면서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은 26일날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다음 진도까지 읽으시고 또 우리 재미나게 얘기 한번 나눠봐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북클럽에서 이렇게 재미난 책 같이 읽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